존경하고 사랑하는 물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렌드입니다. 장은 끝났어요?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코스피 2289.97 1.12% 올랐습니다. 1.12% 올랐고 오늘 중간에 한 2,300도 돌파하던데 그래도 2,28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젠 개미들 판다고 난리입니다. 5,669억 팔았고 오늘 외국인 샀어요. 3,143억 기관 2,443억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이 좀 사주는 바람에 그래도 올랐습니다. 개인들 아주 징그럽게 파네요. 상위 종목들 측 보니까 삼성전자가 1.3%, LG 앤설이 2.4%, 하이닉스 2%, 삼바, 보아, 우선주 0.1%, LG와 기점이 SDI 0.5%, 현대차 0.3% 올랐고 네이버 좀 빠지나요? 0.5% 빠지고 카카오도 0.8% 정도 빠졌습니다. 기아 0.6% 오르고 포스컬딩스 2.6% 좀 올랐습니다. KB금융 5.6% 오르고요. 코스닥은 688.94% 가르쳤고요. 1.33% 올랐고 개인들이 한 606억, 기관이 한 106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인들이 샀어요. 외인들이 한 819억 정도 사니까 좀 낫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2.1% 셀트리온엘스퀘어 0.5%, LNF 0.9%, HRB 11%, 셀트리온제약 0.7%, 리노공업이 3.1% 정도 올랐네요. 떨어지는 머건 카카오게임즈 1.5%, 에코프로 0.6%, 프로비스 1.3%, 스튜디오드래곤 0.2%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좋은 흐름을 이어갔네요. 하여튼 뭐 다행이죠. 이 정도 됐으면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연초에 주식장의 1월 효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죠. 남아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 투자 심리에 악재가 될 변수가 산재한 만큼 증시가 지금처럼 애매한 흐름을 보이거나 오히려 낙폭을 키울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1월 효과는 해가 바뀌면서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 증시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을 해요. 미국 투자가죠. 시드니 워텔이 지난 1942년 시카고 비즈니스 저널에서 쓴 기고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당시 워텔은 과거 1925년부터 집계된 그 증시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통상 1월, 2월 증시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높다는 결론을 냈어요. 연말 세금이나 배당 등 이슈로 증시에서 빠져나간 투자자들 자금이 좀 몰리고 그 새로운 정책 발표로 스웨주가 상승포를 키우면서 증시 전반에 호재가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코스피는 전날보다 8.67포인트 상승을 해서 2264.65로 거래 마쳤고 코스피는 1.75%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지수도 3.75포인트 정도 하락해가지고 679.9의 장을 마쳤고 연초 이후에 상승률은 1.25% 됩니다. 이 두 지수 모두 거꾸라지지는 않았는데 이 박스컨 내에서는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개인들은 새 거래부터 순매수에 나서는 거예요. 이일날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기관에 들이 한 2,953억 외국인들이 한 492억 모두 순매도에 나섰죠. 개미들이 홀로 2,987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요. 연초 이후에 전날까지 전체 순매수 금액으로 보니까 외국인이 한 6,127억 개인들이 3,762억 원보다도 규모 컸고 기관은 1조원 넘게 순매도를 했죠. 이렇게 시장을 나눠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두드려졌는데 연초 이후에 코스피에서 시장 내 개인 순매수 규모가 373억으로 외국인 8,569억 원에 못 미쳤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홀로 3,392억 순매수 했는데 외인들이 2,442억, 기관에 들이 1,142억 정도 모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워텔이 언급한 1월 효과 특징에는 중수형주가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점이 포함이 됐고 워텔 이후엔 1월 효과를 연구한 살로만 스미스반이 등 학자나 기관들이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1월 중반까지는 중수형주 평균 수익률이 대형주를 웃돈다는 결론을 내렸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투자자들 기대와 달리 1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내다보는 분위기인데 지난해 4분기 실적 우려와 연방준비제도 그 정책 기조에 대한 실망금 등이 시장이 변동성을 키울 거라는 전망이죠.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실제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일단 통화정책 환경을 놓고 보니까 1월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대비할 시기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4분기의 영업이익 달성률은 경기상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로 예상을 한다죠. 그 반도체가 아닌 남원의 업종에서도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 경기나 실적 등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나 기대감도 후퇴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에 또 외국인 매도나 공매도 구축, 프로그램 매도라는 수급 압박도 가세할 전망이고요. 단기 급락에 따른 되돌림은 있어도 아직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1월 효과 꿈꾸는 개미들 박스권에서도 꾸준히 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시 보니까 중국은 3,157.87, 0.12% 좀 오르고 있고요. 홍콩은 좀 빠지네요. 다시 또 홍콩 H 0.2% 빠지고 있고요. 홍콩 항생도 0.15% 정도 빠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 0.59% 정도 오르고 있고 올랐고요. 끝났고 참. 대만도 0.51%로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의 삼성전자는 5만 9천원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5만 9천 4백까지 쫙 가더라고 야 이러다가 6만 가는가 했는데 그래도 약간 꺾여서 다시 쫙 하다가 꺾여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오르는 힘이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5만 9천원 5만 9천 4백까지 좋겠는데 조만간 6만 전자 가지 않겠어요? 외인들이 230만 주 샀고 기관 애들이 또 41만 주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같이 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여기 UBS 애들이 좀 많이 하네 117만 주 정도 메릴린치 55만 9천 CL 49만 그리고 CT가 12만 정도 샀습니다. 맥커리 10만 팔고요. UBS 5만 정도 팔았습니다.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고 이제 공매도가 한 60만 주 정도 나왔어요. 공매도 공매도 수량 나와 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만 3천 7백까지 쭉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횡부에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래도 100원 전자 보였네요. 100원 전자 이 정도는 뭐 양호하네 오늘 보니까 외인들이 좀 팔았어요. 5만 7천 주 개인들이 한 7만 7천 오늘은 그 기관이 13만 5천 주 받았네 기관 기관 애들이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UBS 8만 5천 시티가 2만 8천 정도 샀고요. 반면에 UBS가 한 11만 골드만 5만 9천 CS가 5천 2백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참고하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참고 버티다 보면 저는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오리라 보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리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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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니까요.